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은 에스겔 48장 말씀입니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루벤의 몫이오. 루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오.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만 5천 척이오. 너비는 만 척이라. 이 들이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오.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오. 동쪽으로 너비가 만 척이오. 남쪽으로 길이가 2만 5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길이는 2만 5천 척이오.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길이가 2만 5천 척이오. 너비가 각기 만 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이미라.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때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천 5백 척이오 남쪽도 4천 5백 척이오 동쪽도 4천 5백 척이오 서쪽도 4천 5백 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오 남쪽으로 250척이오 동쪽으로 250척이오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오 서쪽으로 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들이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오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들일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오.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무원의 몫이오. 시무원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오.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블론의 몫이오. 스블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의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오.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루벤문이오. 하나는 유다 문이오. 하나는 레위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유세문이오. 하나는 베냐민 문이오. 하나는 단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무원문이오. 하나는 이사갈문이오. 하나는 스블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문이오. 하나는 아셀문이오. 하나는 납달리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만팔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8장은 에스겔의 본 환상의 마지막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영토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분배는 역사적으로 실제 성취될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차지해야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48장 말씀은 에스겔서 전체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죄가운데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또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우리에게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만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삶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땅 분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땅 분배가 모든 지파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지파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되이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으로 나와있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너무나 큰 재가운데 있어서 땅을 조금도 배분 받지 못해도 하나님께 아무 말도 못할 그런 지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지파도 예외 없이 땅을 다 배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무시고 인내하시고 우리를 향한 인자와 자비와 국률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땅 분배의 특징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질 땅에 관한 부분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청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조건 없이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의 일부를 다시 예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그 땅의 위치가 모든 땅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또 주목할 부분은 새 땅 중앙에 위치한 이 거룩한 땅에 그 중에서도 가장 중앙에 중앙이라 할 수 있는 곳에 성수의 부지가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이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마음과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밖에서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할 때 그들이 망하고 그들이 죽음으로 갔던 것 그것을 예수께서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은 다시금 한번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48장까지 총 48일 동안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48장 동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되셨나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이 길만이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 삶은 변화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답답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나 우리가 그러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삼기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고 우리가 늘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은 조금도 변화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뒤로 돌아서서 또 불순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지 않나 다시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점검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예수, 오직 예수의 긴 장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성소를 너의 삶의 중심에 두어라. 오직 예배하며 오직 우리의 삶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 오직 순종만 하며 사는 삶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에 참 여러가지 변화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아마 예수동의 일기 속해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예수동의 일기를 써나가면서 우리가 외친 구호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으로 끝나지 않고 속해 자체의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모일 때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나누고 그 일을 고백하고 그 공동체를 세워내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가 일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고백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을 바라보고 눈을 떠서 홀로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교회에 나와 있을 때나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이 내 왕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일이 아니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것 안 해도 나는 영국적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48장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신 것을 고백하는 삶만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일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에나 행함에 있어서나 우리의 마음에 품는 것이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서 예수님의 왕 되신 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이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들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살 길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그때 살 수 있는 살 소망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것 이것을 붙잡는 삶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 길이고 사는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30절에서 35절 말씀에 예루살렘 성문들의 이름과 성읍의 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읍 사방에는 이스라엘 열두지파의 이름을 새긴 문들이 새겨져 있고 세워져 있고 그리고 그 모습과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모양의 성읍에 세워져 있는데 그 이름이 여우와 산마입니다. 여우와 산마 그 뜻이 여우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망한 것도 어려웠지만 그들이 가장 어려움을 했던 일 가운데 하나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그들 곁을 떠났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어떤 나라가 멸망한 것보다 성전이 무너진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성읍을 세우시고 그곳을 여우와 산마라 이름하시고 여우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우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예수께서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놀라운 은혜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총 긴 말씀의 마지막이 여우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다시 말해서 여우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우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임만우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만우에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미 성취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우와 산마는 성자이신 예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피치로 오심으로만이 아마 이미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는 그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장차 임할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말씀인 것이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이루어짐을 날마다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붙잡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우와 산마는 완전히 제 가운데 무너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참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우와 산마 임무하누에 대신 이 복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어떤 복보다 큰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여우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그의 이름의 수식어로 많은 것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여우와 샬롬 여우와 니시 여우와 이레 이 모든 이것이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우와께서 예비하셨고 여우와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고 여우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가 허락되어졌다. 수많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얼마나 구원의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능력이고 가장 은혜인 것이 이 여우와 산마라는 이름인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무엇을 행하신 것 아니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그 어떤 행한 것보다 능력되고 은혜된 것이 우리에게 품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우와 니스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우와 샬롬의 은혜가 필요하고 여우와 일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당당히 믿음과 평안 가운데 설 수 있는 것은 여우와 샬롬의 은혜가 우리 삶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고 계속돼서 우리 가운데 누려진다라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수 없는 문제의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은혜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에스게스의 마지막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살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이고 여우와 샬롬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누린 자이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매 순간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라고 에스게스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 말씀 붙잡고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 드릴 땅이라 너비는 2만 5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이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에 성소를 세워두라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나 우리의 말함에 있어서나 행함에 있어서나 우리가 홀로 있을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있거나 우리가 길을 걷거나 가정에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중앙에 성소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오직 예수님만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곁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길만이 사는 길임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과 순종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소를 세우는 길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과 행함에 있어서나 우리가 마음과 생각에 있어서나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성소를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 한마디 하더라도 생각을 품더라도 오직 예수님의 나의 삶의 왕으로 임하여서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48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오직 예수님만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 사는 길이다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불순종의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순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믿음의 길을 내디딜 때마다 이 길이 주님이 왕 되신 길인지 하나님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모시며 사는 인생인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순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모든 것 뒤로 한 채 하나님 어떤 것이라도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35절 말씀에 사방의 합계는 만팔천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우와 산마라 하리라 죄로 인하여 무너진 우리 가운데 예수님 친히 오셔서 여우와 산마를 이미 이루어주셨습니다 인만우에 되셔서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 길은 예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일의 믿음에 실제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여우와 산마를 이루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얼마나 능력이고 은혜된 것이 우리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영광의 믿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증거된 삶이 우리의 증거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와 산마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 인만우에 대해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무너진 우리이지만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하나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만하니라 우리의 어느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그들의 사이기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이 다스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 그들의 사는 길에 힘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사는 길을 사는 일도 오직 한 개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신 것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것 이익일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니가 고개하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주의 놀라운 단진과 고백이 넘쳐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그 backward 부탁드립니다 관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이기고